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성경적 속죄관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파 권신찬 이요환의 속죄관, 그리고 정동수 목사의 속죄관, JYP 박진영의 속죄관을 다룹니다. 첫째, 속죄의 성경적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죄는 죄를 전제합니다. 죄 없이는 속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는 심판과 처벌을 또한 전제합니다. 속죄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어떻게 받느냐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는 죄인의 회계를 전제로 합니다. 회계 없이 속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속죄는 성경에서 정한 속죄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의 용서를 또한 전제합니다. 모든 요건을 갖췄을 때 죄의 용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그 속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속죄로는 죄론, 인간론, 기독론, 신론과 정밀하게 맞물려 작동하는 구원론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어떻게 속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다른 주요 부분도 같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다른 부분에서 적당하게 넘어갔더라도 속죄에서 명확하지 아니하면 그 진술들의 진위성, 신뢰성이 의심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서로가 톱니처럼 정밀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데 이 속죄를 어떻게 다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주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성경의 속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죄라는 말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출애급기입니다. 속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급기 21장 28절까지는 보상의 개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연장선에서 내가 직접 가해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당연히 조심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 조심해야 될 의무를 반기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의 유가족은 가해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피해자 쪽 유가족이 당신을 죽이는 건 원하지 않고 그 대신 돈으로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속죄금, 속죄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속죄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쪽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쪽에서 아니다.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일 권리가 저쪽에 있고 나는 그 죽음을 방어하거나 피하거나 면할 어떤 권리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불쌍히 여겨서 안 죽일 테니까 대신 이만큼의 속죄금을 내놔라 라고 하면 그걸 내놔야 됩니다. 여기서 죽일지 살지는 피해를 받은 쪽에서 정하는 거고 얼마만큼을 줘야 되는지도 피해자 쪽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속죄금 혹은 생명의 속죄금인데 이때 사용한 히브리 단어가 구속한다라고 할 때의 동사, 구원하다라는 그 동사와 같은 철자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괴를 만들 때 그 언약괴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속죄하다 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철자를 씁니다. 어원이 같은 거고 같은 단어를 변형시켜서 쓰는 거예요. 엔하이브에서는 말 그대로 터먼트 커버, 속죄 뚜껑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ercy seat 그래서 시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서 시은좌 이런 쪽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이 세 개의 히브리어 철자와 이 세 개의 히브리어 철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생명의 속죄금 그 단어와 이 뚜껑 카포렉트하고 이 단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괴, 법괴의 모양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뒤에 황금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밀폐를 시킨 뒤에 뚜껑은 별도로 만드는 건데 그 뚜껑 위에 양쪽 끝에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쭉 펴서 위해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천사는 뚜껑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이 속죄소 뚜껑 위에 뿌려진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피 밑에, 이 뚜껑 밑에는 바로 증거의 두 돌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피를 바라보고 그 피가 덮여져 있는 이 황금 상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뚜껑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밑에, 그 안에는 언약의 증거판 두 개의 돌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쉽게 미용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그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뭘 덮어요? 언약괴를. 피가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번재단의 재물을 완전히 각을 떠서 각을 뜬다는 게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건 덩어리로 해서 피를 이 재단 사면 밑에 뿌리고 저 뿔에 피도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 오른쪽 그림에 보면 번재단에서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소를 지나서 1년 한 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소 뚜껑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는 뭐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타협이 실제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속해내서 구속해내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뒤에 그러면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 개명을 주셨는데 그 개명을 황금 상자에 넣고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어서 그 위에 피를 뿌린 겁니다. 11에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뿌림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구속의 속죄의 성경적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면 모든 죄를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번제단위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면 죄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 몸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의 양심만의 문제, 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을 때에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육, 어느 한 부분만 이게 제일 책임졌으니까 이거 좀 심하게 벌을 받고 나머지는 좀 덜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죄의 행위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아담의 허리에서 우리도 같이 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된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고 문제는 그로 인하여 선고된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과 그 부패성은 모든 후손에게 빠짐없이 전이 된다. 여기서 전가라는 말을 쓰면 사실 안 돼요. 박진영식 표현들 하면 전가는 원래 죄 없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떠넘기기, 뒤집어 씌우기. 그러면 아담의 죄를 그 후손에게 아무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의 행위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존재 그 자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인격성,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특성들 모두가 죄로 물들고 모두가 부패된 거에서 어떤 기관이 없어지거나 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부패된 겁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변질돼서 열악화,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는 이 죄성에서 비롯되어 죄악된 행위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엔 좋은 거지만 그 뿌리를 놓고 보면 죄성에서부터 자라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는 부적절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뒤로는 아담의 모든 후예는 본성 속에 죄가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억눌러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형벌은 면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죽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속조의 필요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형벌 대속설이 주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속죄를 하셨을 때 그거를 속죄금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구한테 내느냐 하면 하나님께 내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의 속죄, 예수의 죽음 혹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범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여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형벌 대속설과 공의 만족설은 칼빈이 16세기에 제대로 정립을 한 교리입니다. 칼빈의 이론이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동수 목사가 칼빈을 그렇게 싫어하고 칼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도 형벌 대속설이 맞고 공의 만족설이 맞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속죄를 받아들이셔야 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속죄금을 완불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최종 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여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문해 주시고 그의 죽음을 화목 제물로 인정하여 받아주신 것. 이게 성경의 속죄론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구원파의 속죄관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한 권신창과 요한의 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원파는 구원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세수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럼 속죄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이 구원파가 볼 때에 영의 측면, 혼의 측면, 몸의 측면으로 또 이 속죄가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공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속죄의 공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속죄는 영을 구원한다. 여기까지는 돼요. 구원파는. 그런데 영에게 적용이 되어서 영은 구원받았더라도 혼은 구원이 안 돼요. 예수의 속죄가 혼은 구원이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그 즉시에서는 혼의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의 공력, 그 효력은 혼에는 약하게 미친다는 거고 몸은 여전히 예수의 속죄가 적용된 뒤에도 죄를 좋아하고 한다면 예수의 속죄는 몸은 구원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건 누구냐? 사람이 하는 거다. 이런 쪽으로 끼울어지는 것이 구원파의 속죄관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피의 공로는 영은 구원하되 혼은 구원한 힘이 매우 약하고 몸은 못 구한다. 이 요한의 글에 보면 조금 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씨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충실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는 게 뭐냐면 영혼구원이라고 분명히 한정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속죄는 뭘 구원해요? 영혼구원.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이 어떻게 돼가지고 혼이 점점 뭔가 깨달아가면서 혼이 결단을 내리고 혼이 열심히 몸의 죄를 억제를 해서 변해가는 거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생활의 구원에까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니까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육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산분논자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을 겪으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인성의 죽음을 죽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은혜가 영혼에게는 주어지는데 혼과 육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말을 하고 잊지 않은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완전하게 가지고 오셔서 영이든 혼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영과 혼에서도 그 죽음을 경험을 하시고 육신도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십자가의 공로는 영혼에게만 지금 적용된다는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의 속죄관이 문제가 되고 구원파의 속죄관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구원파와 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아류들도 이 속죄관과 접촉이 되어 있는 신앙관, 회계관, 조직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수정이 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수의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속죄가 이런 거라면 그 구원관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을 먼저 주목해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게 자녀가 되는 것은 이걸 구원을 애들로 표현한 거지 않습니까. 자녀된 권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주는 거냐 할 때 형용사를 붙이죠. 전능하신 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때에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 전능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속성도 의의의 속성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를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능하게 해서 이루어내신다. 전능성을 빼면 속죄교리에 변질이 생긴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애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왜 전능성을 거론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자녀로 만드는 그 변화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아가자.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전능성이에요. 정동수 목사의 속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 47번에 26분 22초서부터 27분 44초 원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남자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한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남자예요. 원래 맨이 맨이거든요. 맨.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하면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분은 너무 순진해서 어린애 같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뱀이 와서 그걸 유혹하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분은. 여자는 해롱해롱한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속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거 한 거 아니고.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그걸 가져다 줬을 때 의도적으로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남자에게 죄를 줬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죄를 물으신다. 이분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아담과 이브가 지금 똑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조된 이후에 어떤 변질도 변화도 없는 그 온전한 상태에서 이분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브에게는 죄를 안 물었고 아담은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 만일에 이 이론대로 한다면 원죄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죄는 아담에만 있는 거고 이브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이브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거는 하나님께서 순진하게 만들어 놓고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얘기죠. 이 책임은 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걸 놓고 아담과 이브의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속죄를 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하고 이브에게는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만일 지금 정동수의 말대로 한다면 어린아이 혹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속죄하신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위기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순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대제사를 규정하면서 하신 건 뭐냐면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형벌의 원리가 법을 모르고 죄를 지은 건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 법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의 법원리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을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저질러놓고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법을 살펴봐요. 성경은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의 신분이 장로고 그의 신분이 목사면 그의 신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르고 짓는 죄가 그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신분이 높을수록 재물을 더 큰 거를 써야 되고 제사를 더 엄격하게 여러 가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수는 고의적 죄만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인분적 사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고의적 죄를 지을 때 영혼욕 산문서를 믿는 정동수를 놓고 보면 누가 짓는 죄예요? 혼이 짓는 죄예요. 현 시대 죄의 원천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원래는 약 2분 구간인데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약 1분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악한 행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욕망과 정욕의 형태를 띄면서 사람에게 나타나야 심지어 성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게 육신 안에 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응책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죽은 걸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박멸 가능성이 없어요. 이놈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없어졌지만 죄가 없는 거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건 박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면 깜짝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마귀는 계략을 수립해요. 그리고 집요하게 그 계획을 수행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계획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속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죄를 제거하였지만 속죄하였지만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구원받은 자도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속죄는 뭐를 속죄하는 거예요? 영을 속죄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죄는 예수의 속죄로는 속죄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원받은 자도 이 혼이 잘못 선택하여 죄 쪽으로 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구원받은 자도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죄의 노예가 되면 영은 속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악한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육신에서. 그러면 속죄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육신을 죽은 거 취급해야 된다. 없는 거 취급해야 된다. 아예 죽여버려야 된다. 이 원리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거 취급해야 돼요. 나는 없다. 세상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사람은 사탄의 계력과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예수만 의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죄를 제거하였지만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사탄의 계략과 능력을 이길 수 없다. 분명히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의 속죄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의 정의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카파르라는 말이에요. 카파르는 덮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승의 피가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치우는 게 아니고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 치우시는 분이고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 예물은 덮는 거예요. 카파르 이렇게 덮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는 죄를 덮음. 신약의 속죄는 죄를 제거. 그런데 구약의 속죄도 원래 그 단어가 등장한 곳에 보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죽여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건 죽였다고 하는 증거로 뿌리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지 않고 피가 어떻게 나옵니까? 재물을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피를 들고 속죄소 앞까지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린 거 아닙니까? 죄를 제거한 거예요. 근데 종동수 목사가 속죄는 죄를 제거하지만 육신의 죄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육신의 죄는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죄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포기해버리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JYP 박진영 씨의 속죄관을 살펴봅시다. 보금세미나 3일차.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보금세미나 3일차인데. 로마서 육장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큰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아니면 그냥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많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냥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이게 달라요. 죄송해요. 이 세상에서는 신호위반했다고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무단횡단했다고 사형시키진 않잖아요. 속도위반했다고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죄의 크기나 빈도에 따라 벌이 결정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고 꿈꾸는 그 나라에는 죄가 아예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죄가 한 게 있으나 백 게 있으나 작은 죄가 있으나 큰 죄가 있으나 못 들어가요. 성경을 열심히 푸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똑같이 사망을 대가로 박는다.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대가로 받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의 어떤 계명을 어겨서 사망을 대가로 받는 거다라고 지금 전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담과 이보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형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사망을 선고를 받은 우리가 은택을 누려서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제책으로 주신 겁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협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그 원래 주어져야 마땅했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치실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장자도 짐승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뿌림으로써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피를 안 바르면 죽어야죠. 성경에는 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값을 치르고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납치를 됐어요. 어디 납치가 됐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속한다 그래요.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남이 대신 대가를 치르고 찾아주는 거를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대가를 치러주는 거. 원래 어디 구렁에다가 던져서 죽여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봐주신대요. 왜? 딴 데서 몸값을 받았대요. 야 나 걔 몸값 받았어 살려줘. 이런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 육기 구약성경에 있었거든요. 래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재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아까 죄에 싹쓴 사망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발표하신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대속법을 하나 더 발표하셨어요. 뭐냐면요.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어요. 단 그 사람이 죄가 없을 때만 이런 법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성경에서 피를 흘린다. 그러면 이렇게 상처나서 피 흘리는 걸 피 흘린다고 그러는 적은 없어요. 다 죽을 때 피를 흘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은 피, 즉 죽음이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음을 줄게. 대신 죽어주기 있어. 갑자기 이렇게 발표하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기 있어. 대속.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이라. 용서받고 싶으면 네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죽여. 그럼 어? 죄인 죽었네. 원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내 죄를 다른 생명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대신 죽게 하고 난 사는 거예요. 어? 정의도 지켜졌고 사랑하는 사람도 지켰네요. 어쨌든 예수님의 속죄는 대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어요. 막연한 설명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해요? 내가 넘기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넘겨서 넘겨서 나는 무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겁니다. 부약의 제사제도가 그런 거 아니냐. 동물을 가져다가 소나 양에다가 거기다가 안수하여 내 죄를 옮기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기는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말이 맞다라고 딱 100% 맞다라고 가정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표현, 이상한 표현으로 더 발전을 해요. 박진영 씨는 어떻게? 떠넘기기. 뒤집어 씌우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죄를 저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 내가 떠넘겨서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게 윤리적으로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 않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상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 어떻게 사람의 기준 그 윤리성도 채우지 못하고 사람이 볼 때에는 참 추잡하고 나쁜 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선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거든요. 뒤집어 씌우기는 예수 붙잡아다 내가 옆에다 놓고 예수한테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씌우니까 석죄가 된 겁니까? 예수님 어우 잘 오셨어. 무죄하신 분 잘 오셨어. 자 내가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죽임으로써 나 좀 살자.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사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죄를 예수에게로 옮겨주도록 내가 허용하겠다. 예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 아닙니까? 제사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무죄하게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임시로 만들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예표로서의 그림자로서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하면 내 죄가 속해지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지요. 어떤 세상에 어떤 인간도 내 죄를 가지고 장난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죄를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여 가져가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의의를 성령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적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놓고 나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나 속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 네가 모순이 되는 거죠. 내가 떠넘기는 거 내가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요령코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용을 안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속죄를 예수의 적극적 행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속사역을 일으키시고 구원의 공로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죄인인 내가 죽기 싫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무지한 자에게 내 죄를 떠넘기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박진영 씨가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 평생에 지을 모든 죄를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우리 마음 편히 살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눈치 보지 말자. 하나님은 어차피 내 인생에 개입 못한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미래는 내가 만드는 거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예수의 속죄의 피를 받는 것뿐이 없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입어 씌움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박진영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우려면. 특히 여러분들의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은 죄만 뒤집어 씌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평생 지을 죄를 다 뒤집어 씌워줬으면 좋겠어요. 뭐로 원해요 여러분. 이왕 뒤집어 씌우는 거. 그죠. 오늘 것까지 용서받으면 뭐해 내일 또 죄를 질 건데. 의미가 없잖아요. 평생의 지을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 의미가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내일을 지을 죄. 다음 달에 지을 죄. 10년 뒤에 지을 죄를 아시나요. 알아야 뒤집어 씌우는데. 10편 139편이에요.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그것을 보셨으며 나의 지체들이 전혀 없고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나이다. 10편 130편. 이 위에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주님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우리 읽은 거 그게 이 앞이에요. 139편 앞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손과 발 이런 게 없을 때 내 인생이 책에 기록돼 있어요? 난 아직 안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어보니 이 책이 도대체 언제 기록된 거지? 에베소서 1장, 디모델 전석 1장, 로마서 8장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요. 우주를 만들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항상 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아신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정해놓으셨다. 틀린 얘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이렇게 엿보실 수가 있어. 미리 아신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정해놓으셨다. 틀린 얘기예요. 책에서 다 써놓아버리셨네 뭐. 나는 선택이 없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선택하시는 건데 그걸 미리 보실 수가 있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써놨다는 말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제가 가위바위보 설명했죠. 가위바위보, 제가 가위냈어요. 하나님이 가위를 내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위를 낼 거를 미리 알고 써놓긴 하셨어요. 근데 이 가위를 내기로 결정한 건 저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미래를 보실 수 있으면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은 모든 인간이 나중에 모든 인간은 아니죠. 교회에 속한 사람들, 천년왕국 사람들 다 빼고 결국 인간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인데요.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쓰여진 책이 있어요. 이 책대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책에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이 할 때마다 쓰여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미리 다 쓰여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저희가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날부터 하나님 성함이 뭐라고요? I am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첫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그럼 미래를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놀라셔서 박진영 이놈이 이런 짓을 했네? 그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생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찾아 봅니다. 자 사도행전 삼장 십오절에 생명의 주.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원 혹은 창시자, 만든 이, 생명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마뉴의 주, 여기에서는 더 로드, 안물의 주, 주인이십니다. 마뉴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주. 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내 믿음을 완성하는 건데 그분이 내 믿음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관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완성이 됩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거는 내 구원의 주입니다. 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칭호를 놓고 보면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여서 내 삶을 예수님의 주권 하에 두는 것이 참다운 구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박신영 씨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자기 혼자서 성경을 20년 동안 보고 저것 깨달았을까? 아닙니다. 박신영의 발언 속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1920년대에서부터 그레시안 메이첸이 근본주의 운동을 하면서 그때 사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말로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주인 되고 말로는 예수를 주로 찬양하지만 예수를 종처럼 부리고 있다 지금. 이게 진짜 구원이냐? 이런 의문제기를 1925년 무렵에 그레시안 메이첸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도 미국 강대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세대주의 때문에. 세대주의의 영향 때문에 점점점 끼울어지니까 아더핑크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서 섬으로 들어가서 문서사역을 시작했어요. 미국의 영미의 강대상이 지금 매우 위험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외면하고 있다 이건 큰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복음이라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는 복음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고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전능성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을 그분이 주도하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완성해 나아가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 가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순종하고 쫓아가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작품을 청교도 사상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피동적 존재로 만들고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존 맥아더가 그레션메이첸 아더핑크의 그 지적의 연장선에서 제기한 것이 주도권 구원 논쟁입니다. 역시 같은 걸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를 종으로 부리고 있고 예수의 속죄 사용을 이용하여 자기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여 사는 인간들이 이 당대의 크리스찬들 너무 많다. 그러면서 존 맥아더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는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고백 말고 실제 삶을 들여다보아서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드러나야 거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주도권 구원 논쟁입니다.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권신찬, 이효완과 같은 구원파, 명확한 구원파. 하나님의 주도권 있습니까? 없어요. 정동수는 그리고 JYP 박진영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피동적 존재는 우리예요.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주도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뭐예요? 피동적 존재예요.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야마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야마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인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거나 자기가 주도적으로 내 죄를 저쪽으로 떠넘겨 뒤집어 씌우기 이런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오늘은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동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사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